우리 형철이는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표정이 왜 그래 너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아 오늘 지식재산의 날이잖아 지식재산의 날은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익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기념인이야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팔자본인 직지심체유절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날인 매년 9월 4일이지 그래서 올해는 독립과청과학관에서 지식재산의 날 행사도 한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유관단체들과 함께 공동캠페인도 운영한다는데 이벤트는 물론이고 기념품들인데 아 그런게 있었구나 역시 누나는 모르는게 없어 어? 우리 그럼 거기로 데이트하러 갈까? 그래 가자 근데 오늘 무슨 날인데? 오늘 두부 생일 두부가 뭔데? 우리 집 개 우리 집 개 여러분, 사회에 대해 물건 탈 때 어머니 좋아하세요 어머니 좋아하세요 첫째 쨈쨈별로 둘째 쨈 아름다움 ner 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